아빠, 아빠! 왜? 브로우스타즈 업데이트 됐어! MZ, MZ! 아빠, 하고 있는데? 뭐야? 왜, 같이 할까?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오랜만에 브로우이나 한 판 하자! 그래! 버섯돌이! 뭐 하는데? 어? 우리 브로우를 하려고! 둘이 말할 거야? 어? MZ 나와가지고 MZ 하고 있어! 그래, 버섯돌이 같이 하려고! 그리고 그 쇼다운도 새로 나왔지? 응, 그 유령! 어, 유령 뭐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 하려고! 나도 같이 하자! 아, 또 끼고 싶구나? 이리 와, 오랜만에 같이 하자! 우리 브로우를 안 한 지 오래됐잖아! 일단 우리 그거 쇼다운은 둘이 밖에 못 하잖아! 어헝! 일단 우리 둘이 먼저 해볼게! 어헝! 그리고 내 MZ 구경하고! 아빠, MZ 있어? 당연히 있지! 나는 항상 믿는 사람! 딱 봐! 슈퍼셀에서 딱 내 기준에 맞춰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주자! 이게! 최강도! 최강도! 오! 우와, 투명된다, 투명! 아빠는 당연히 MZ! 귀여워! 너무 멋잉게 봐! 야, MZ가 투명도 멋있는데? 어, 뭔가... 이런 게 있다! 와, 그거! 초콜릿 사이! 아, 이거 봐! 어? 오빠! 엄마? 일단 MZ 레벨 좀 올리게 상자 좀 열어볼게! 열어볼게요! MZ PP만 나왔으면 좋겠다! MZ에 메코린이 나오는 거냐? MZ에 메코린이 나오는 거냐? 좀 주지마! 어차피 나와!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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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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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마이, 마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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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역시 오락불이 빨라! 저는 발 발 발을 해야 돼! 나한테 빠졌지? 발 발 발! 아빠도 닮았구나, 보소토린! MZ 또 왔나? 어? MZ PP 나왔어! 야, 너희 뭐 이냐면 아빠가 곧바로 나왔어! 아니야, 끝났어! 아, MZ PP 많이 안 나오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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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Z에 스타파워까지 하나 뽑아둔! 야, 역시 아빠... 너무 무서워! 야, 일단 아빠 해보자! 그래! 이게 보니까 상대방을 때리면 피를 채워주는 거 같더라고? 그럼 원거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거리 해도 좋고... 그러니까 근거리는 뭔가 불리할 거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이건 몰라! 너 게임을 해봐야 알아! 일단 그런 방식이더라고! 8비트! 어, 시작한 장면! 어, 저기 MZ 있다! 어, 우리랑 똑같아! 8비트 있어, 저기! 어, 저기! MZ랑 발비트야! 나의 향수! 나의 향수! 나의 향수! 야, 야, 일단 빠져 빠져! 뒤로 빼! 일단 뒤로 빼! 중간에서 다구리 당할 필요가 없어! 쟤네 둘이 싸우게! 우리가 이만에 가져간다! 오케이, 잡았다! 어쨌든 잡았어! 어, 뭐야? 쟤들! 뭐야, 죽는다! 뭐야, 죽는다! 스컴크 같아, 스컴크! 스컴크 같아, 스컴크! 어, 나 죽였다! 빨리 죽어! 누구 때려야 되는데! 아, 나 진짜! 아빠 좀 때려줘! 아, 나 진짜! 너 다 깎여봐? 야, 야! 너 도와준다고! 아, 너 도와준다고! 아빠 죽었잖아! 아, 아무튼 해! 아, 아무튼 해! 아니, MZ가 보니까 진짜 스컴크 같아! 향수가 아니라 향수라고 들었거든, 나는? 향수가 아니라 이건 아빠 안 먹어야 텐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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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있네! 이깁시다! 뭐, 저도 어쩔 수 없고 MZ 뭔가 마음에 들어! 음악도 뭔가 할로윈 음악 같아! 어? 어, 뭐야, 왜? 무덤인데? 어, 뭐야! 지금 프랭크 뭐해? 프랭크, 이상한 거야! 옆에서! 옆에서! 옆에서 봐봐! 프랭크! 프랭크! 아, 나 죽겠다! 아! 뭔가 적응이 안 돼! 나는 왠지 나는 왠지 나는 범지가 나한테 공격했는데 나도 데뷔 지는 것 같아! 오랜만에 같이 해서 그런지! 어? 어? 죽었어? 응! 먹고 죽여놔야지! 귀여워! 이게... 프랭크 왼쪽에서 뭐 하고 있는데? 어? 여기 안에 들어오면 돼! 진짜... 어, 뭐야, 비비했다! 똥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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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좋은데? 동시티? 아니, 왜 팀원들한테 피 안 채워주냐고? 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노우가 아니냐? 아! 아! 같은 팀은 피 안 채워주는 게 아니라 피를 왜 채워? 노우가 아니야? 아, 피도 채우냐? 아니, 안 채워주냐고! 오! 오, 내 피는 내고 안 채워주냐고 안 채워주냐고 위협도 먹어, 위협도 먹어, 위협도 먹어, 위협도 먹어, 위협도 먹어 아! 제가 관리자올게 스프릿! 안녕! 아, 근데 피통이 너무 약한 거 같아, 여러분 아, 좀 죽이지 마! 아, 정말 상대견 너무하네 엄청인데 우리 오랜만이에요 좀 죽이지 마세요 아, 저 아, 저 달리 죽일까 봐 죽여버려 혼자 있을 때 이미 잡았네 아, 됐다, 됐다, 됐다 거기 또 있었어 어! 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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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죽이지 마세요 아, 저 태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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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살려주세요 아, 맛있어 자, 바로 돼 고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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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와 와 와 그럼 저쪽에... 펜이 있네? 보러가 나를 잘해라 나를 잘해 볼래? 그럼 또 데미지를 입히려고 하자 아 또 가까이 오지마 아가씨한테 왜 붙어 아가씨 있으려나 아 진짜 뭐... 펜씨 뿅만 알아가지고 아니 근데 얘 머리가... 아, 아니... 내한테 패스해도 돼? 고마워요 잠깐... 궁극 들었을 때 공작은 어떻게... 무차히 다녔냐 아니 근데 궁극 시간이 짧아... 생각보다 맞아 아오.. 보서돌이 엄마 때문에 몇 가지 만들어져 아... 데미지가 더 크게 오! 이야... 이... 오 엄마 실력이 여전하네 내 옆에 오지 마세요, 똥 묻어요. 내 옆에 오지 마세요, 똥 묻어요. 내 옆에 오지 마세요, 똥 묻어요. 아, 보라색! 제대로 가! 아, 아까워! 내 옆에 오지 마세요, 똥 묻어요. 아니, 얘 체력이 넘기는데. 오, 누가 내 앞에 상자 부러뜨렸어. 다 누구면 어떡해, 다 누구면 어떡해. 빨리 빨리! 자, 이번에는 바운티. 아, 바운티 얘는 별로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아. 나 때문에 질 것 같아. 원래 아빠 때문에 질 것 같아. 안 돼, 안 돼. 빨리 도망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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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지 마. 맨날 겁냐, 애들이. 아가씨를 막 잡아 땡기고 그래. 맨날 막 또 땡겨, 또 땡겨. 아, 저 지금 진짜 왜 자꾸 당겨. 아니, 아가씨를 왜 자꾸 당겨. 아니, 안 그래도 머리 다 빠졌대,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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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쁘게 질 것 같아. 손 땡기고 하고. 안 펴려고 했는데 자동으로 피해졌어. 오케이! 여기는 아빠때문에 질 것 같아. 아, 여기는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 형제. 우리 축구 한 번 더 해볼래? 이번에 아까 진 거 이기자. 아. 오케이. 저. 엄마. 어떡해. 오, 잘못 찾다! 아니, 내가. 굿굿기 쓴다는 거래. 상담향한테 굿굿기로 패스해버렸어. 아. 아. 아, 형제 싫어? 잠깐만. 어떡해. 안 돼. 나 저거 바운틴 꼭 이겨야 될 거 같아. 엔즈로 꼭 이기고 싶어. 아까 복수로 해야겠다. 복수로? 아 중암. 7비트는 뭐야? 아 진짜 엔즈 여기. 아 10점 차이야 지금. 우리 이거 못 이겨. 내가 이거 한다. 바운틴 꼭 이고 싶은데. 우리 바꿔서 해볼까? 그래도 엔즈로 이긴 거잖아. 보석도로 엔즈 한 번 해볼래? 아빠랑 바꿔서 해보자. 뭐야 저쪽에도 엔즈 있어. 야 이번 판 이길 수도 있겠다. 상대 엔즈 한 번 있어. 엔즈 죽으러 가야지. 상대 죽으러 가야겠다. 속도 만드는 엔즈 썰어. 상대에서 그런 거야? 아 내가 먼저 죽었다. 아 내가 먼저 죽었다. 바게트가 너무 싫어. 고속도로 엔즈 잘하네. 아빠랑 못 타겠던데. 야 이겼다. 이겼다. 결국엔 이겼어요. 하이파이파이. 결국엔 저희가 바운티를 이겼어요. 근데 엔즈가 뭔가 머리가 많이 없어. 머리카락이. 방대 때문에 할 거 아니야? 아니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방대를 감았을 거 아니야. 스킨이 다 떴나 모르겠다. 스킨이 다 떴으면 내일은 스킨 가서 해보자. 그림자 기사 제시도 나왔던데. 그림자 기사 제시도 나왔던데. 그림자 기사 제시도 나왔던데. 그럼 탑 포인트 많이야 많이. 아 안살래. 너무 비싸. 프랭크. 프랭크 떴어? 어 나. 그럼 나 프랭크 사오고? 눈에 글씨 뜨잖아. 우리 일하잖아 원래 걔 디제이 같아. 아까 정글에서도 디제이 하고 있어. 쭉쭉쭉쭉 이러고 있었어. 진짜? 어. 나 못 봤어. 왼쪽에. 아 진짜? 중간에 가면은. 막 이러면서. 진짜? 나 못 봤는데.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